네, 임기 반환점을 돌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이걸 기점으로 청와대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죠. 지난주 일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관저로 직접 여야 5당 대표를 초청을 해서 만찬을 가졌고요. 같은 날 청와대의 3실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메인 이벤트는 다음주에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19일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국민 패널 300명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의 자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mbc에서 직접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어떻게 앞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변인님. 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오시는데 고생은 안 하셨습니까? 뭐 고생이야. 별로 그건 없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불편하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도 꽤 오고 날씨도 꽤 춥습니다. 저도 비 쫄딱 맞고 왔어요. 지금 발이 다 젖었어요. 춥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다음주 화요일 날 국민과의 대화. 네. 준비 때문에 청와대가 많이 부산할 것 같습니다. 가장 바쁘실 분은 당연히 대통령이시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답변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국민들과 대통령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게끔 하려고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년 반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세컨 피리어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왜 굳이 대통령께서 이 시점에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을까. 이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해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저희들이 제안도 드리고 하지만 결국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1년, 2년, 3년 이 시점도 아닌데 왜 하려고 하셨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보아온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은 늘상 국민들 속에 어떻게 하면 같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 정치를 말할 때 여의도 정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의도 정치에 너무 갇혀선 안 된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하세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바라는 요구사항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여의도 정치와는 다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늘상 제가 대변인이니까 뭔가 홍보하거나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많이 설명해다오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써온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어려운 말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또 일정에 가면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장면은 대통령님 뒷모습인데 무릎 굽히고 있는 모습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시작되면서 달라진 거 하나가 경호 라인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 오시면 그냥 가셔가지고 인사 나누고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뵐 때는 늘상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진정성이 국민들께 많이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참모들과 대통령께서 함께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자회견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번에 KBS를 통해서 방송이 됐던 것은 기자 1인과 대담 형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형식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왜 이런 형식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유리장벽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국민들과 한 10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패널도 없이 어떤 다른 장치 없이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도 100일 때쯤에 국민과의 대화라는 컨셉으로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장관님들이나 청와대 실장님 이런 분들이 앞부분에서 상당수를 답변을 하시고 마지막에 잠깐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받으시는 거죠. 정말이에요? 사정 각본 없어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접수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궁금하죠. 그래서 솔직해요. 궁금하죠. 그런데 진짜 모르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요? 모릅니다. 전혀.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다 숙지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제가 정상회담을 배석을 해보면 각국 간에 정해놓은 의제가 있는데 그 의제 외의 것들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에도 그냥 당국자와 협의하십시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수치까지 들어가면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머리가 진짜 좋으시다 하는 걸 속으로 감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고 국민과의 대화를 위한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했던 게 맞습니까? 준비가 늘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전 각본도 없고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실무선에서 예상 질문을 뽑아드리나요? 실무선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도 준비는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이어가실지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으로 지금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MB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과의 대화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신청 기한 마감이 내일입니다. 내일까지만 접수를 받을 수 있어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기는 조금 애매한데 약간 쑥스러운데 질문은 진짜 궁금한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보면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의 섹션도 있고 질문을 따로 올릴 수 있는 섹션도 있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질문과 또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 오신 분들한테는 소위 이니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물도 주신다고 하대요. 그래요? 이니식에 줍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냥 대변인께서 바로 홍보멘트를 계속 연속으로 발사를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날도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어서 오시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채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질문을 대통령께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진행을 배철수 씨가 맡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MBC에서 결정하셨으니까요. MBC에서 그냥 독자로 결정을 한 겁니까? 청와대하고 상의 이런 거 없이? MBC에서 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일단은 저는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두 분이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배철수 씨가 동갑인가요? 네. 잠깐만,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두 분의 얼굴을 같이 떠올리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머리빛깔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동갑이시니까 동시대를 사셨잖아요. 그런데 또 전혀 다른 삶을 사신 거라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두 분의 케미가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시사의 정통을 어떤 그런 전문 진행자가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배철수 씨로 결정을 이것도 상단으로 파격의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도 이제 MBC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격을 낮추고 장벽을 낮추려면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국민들하고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를 하고자. 하지만 아마 어려운 질문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게 꼭 정보나 입장을 소통하는 것만이 소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같이 고민도 나누고 정서도 나누는 것도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지금 고민정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서두르시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진 임박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대변인을 모셨기 때문에 그냥 보내드리기는 제가 섭섭해서요. 몇 가지 현안 질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개각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홍순환 것처럼 쏟아지고 있던데. 아마 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각을 어떻게 잡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인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게 법무장관 A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진짜 제가 그냥 방송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인사는 마지막 결정하시는 순간까지 어떻게 엎치락뒤치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 결심은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오는 모든 보도들은 다 그냥 자기의 생각입니다. 누군가 관계자가 됐든 다 자기의 생각이지 정작 대통령님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보도는 어느 것 하나 사실 정답인 게 없습니다. 결정되기 전까지. 제가 인사 절차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썼는데 인사 추천을 받는 절차도 있을 수 있고요. 추천 후에 후보자가 추려져서 검증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검증 절차는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추천 관련해서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 본인들의 의사이겠죠. 그렇죠. 당사자. 그런데 현재는 당사자의 의사가 결정되기도 전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더 답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피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에 대해서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전제는 분명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을 한 이유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였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던 것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피치 못하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9517님 같은 경우가 소통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사퇴 때라든지 이랬으면 어땠을 거라는 아쉬움 비판성 어떤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100점을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최대한 그분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왜곡되고 혹은 척하면서 정부가 다가서느냐 아니면 조금은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 상황을 돌파해 가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마지막 총평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절반까지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등락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 평가는 우리 정부가 끝난 다음에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총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버 문자로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모니터에 적어준 내용에 따르면 고민정 대변인으로 환영한다라는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아침에 온 보람이 있네요. 마지막 리프트 확실하게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국민과의 대화 저도 좀 기대하고 꼭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에 받은 기쁨 그렇습니다. auditory 전공 개봉된 날입니다. 이 볼 수 있는 collaboratives 나이 있어 김종배 어머니